이번 시간에는 전부 원가계산과 직접 원가계산입니다. 이 부분은 578쪽이네요. 교재 578쪽 전부 또는 직접 원가계산 직접 우리가 변동비만 한다고 해서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변동원가계산이라 하기도 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원가계산 자료 있죠. 원가계산 요소가 뭐냐 하면 직접 재로비 또 직접 노무비 모두 이쪽에서 경비는 보통 제조간접비를 포함해 버립니다. 제조간접비를 구분합니다. 변동제조간접비와 고정제조간접비를 구분하죠. 이렇게 원가의 4가지다. 직접재로비, 직접노무비, 변동제조간접비, 고정제조간접비 아셨죠. 해서 이걸 우리가 전부를 다 이거 다 되면 제조원가잖아요. 제조원가인데 여기까지를 전부를 다 제조원가로 보는 것은 전부 원가계산이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이죠. 이거 우리가 직접비 또는 변동비를 하거든요. 아시겠죠. 이걸 직접비 또는 변동비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만 제조원가로 보는 것은 변동원가계산 이 변동원가계산일 때 이 부분이죠. 이거는 비용 처리해 버립니다. 고정제조간접비는 원가가 아닌 그냥 비용으로 떨어버리죠. 비용. 그래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고정제조간접비가 원가에 포함되는 것은 전부 여기에 제외되면 변동이라 하는 겁니다. 아셨죠. 변동원가계산다.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직접 원가계산이다. 됐죠. 그죠. 여러분들 이것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죠. 그럼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직접제로비와 그리고 직접노무비 그리고 변동제조간접비와 고정제조간접비 아 이거 설명드려야 되겠네요. 그죠. 이 부분. 자 보세요. 우리 지금 이런 제조공장이 있는데 공장 이 공장에서 옷을 만들고 의자도 만들고 칼을 만든다. 그죠. 이때 여기는 뭐죠. 전기요금. 그죠. 이거는 뭘까요. 수도요금. 이 건물에 뭐가 있죠. 집시. 이 건물에 보험료가 있죠. 그죠. 대표적인 항목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이 모두 제조간접비죠. 그죠. 제조간접비인데 자 보세요. 이 전기료와 수도료는 매월 금액이 똑같습니까. 금액이 다릅니까. 다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변동비다 이래 봅니다. 변동비. 집세와 보험료는 매월 금액이 똑같겠죠. 고정비라 이래 봅니다. 그럼 쉽게 요게 제조간접비인데 간접비 중에서 요거는 무슨 비? 변동제조간접비 요거는 뭐 고정제조간접비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게 있는 요 부분 공장 안에 들어간 것만 다 더하는 거는 변동원가계에선 이걸 다 더해주면은 전부죠. 그죠. 그래서 요 전부원가계에선은 결과적으로 외부 보고 목적이다. 그죠. 이거는 외부에 우리가 보고용이고 이거는 결과적으로 뭐냐. 내부보고용이다. 그죠. 예. 사장한테 보고하기 위한 거다. 이래 봅니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직접 재료비가 만약에 그죠. 이게 예를 들어서 5만원이다. 노무비가 3만원 들어갔고 변동간접비가 2만원이고 고정간접비가 1만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자 이 경우인데 요 자료에서 그죠. 이 자료에서 우리가 물건을 만드는 게 몇 개 만들었냐. 생산 수량이 천 개를 만들었는데 요 기간 중에서 우리가 판매한 수량이 700개다. 요렇게. 자료 이래 주어집니다. 표준 문제 자료가 이래 주어집니다. 이때 물어보는 것이 전부 원가 개선에 의한 제조 원가가 얼마냐. 이런 물어봅니다. 그럼 또 반대로 그죠. 직접 원가 개선에 의한 제조 원가가 얼마고 또 하나 제조 단가가 각각 얼마고 또 하나는 기말 재고액이 얼마고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액 이익의 크기는 어느 쪽이 얼마 더 크냐. 이익의 크기 차이. 알겠죠. 그죠. 어느 쪽이 크냐. 이익의 크기 차이랄게요. 차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게 다입니다. 이렇게. 이 자료에서 요렇게 물어볼 수 있다. 그죠. 자 보세요. 그러면은 전부 원가 개선과 직업 원가 개선이다. 그죠. 자. 제조 원가를 물었습니다. 그럼 제조 원가를 전부 다 담아 되죠. 그죠. 이거 다 담아 얼마죠. 11만원. 아. 이게 11만원이다. 직접은 요걸 제외한다. 그죠. 여기 담아 얼마. 10만원이죠. 됐죠. 단가. 몇 개 만들었습니까. 천 개 만들었죠. 110원. 그죠. 요건 얼마. 100원. 됐죠. 그죠. 됐죠. 그럼 기말 재고 얼마냐. 묻습니다. 그죠. 자. 천 개 만들어서 700개 팔았습니다. 몇 개 남았습니까. 300개 남아 있죠. 그죠. 300개. 한 개 얼마짜리. 110원짜리입니다. 얼마. 33,000원. 천 개 만들어서 700개 팔았으면 300개 남아 있다. 그죠. 몇 개. 100개죠. 3만원입니다. 우리 제목에서 공부했죠. 그죠. 기말이 크면은 이익도 크다. 기말이 작으면 이익이 작다 그랬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기말과 이 기말의 차이가 이익의 차이라 보시면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전부가 요거보다 얼마더 큽니까. 3,000원 크다. 전부가 3,000원 크다. 다 했습니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전부와 직접에서 함유해 놓으면 무조건 답입니다. 답 잘 수 있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 시험에 전부와 직접에서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것이 이겁니다. 여기에 자주 넣어줘. 이익의 차이. 그럼 이런 식으로 한다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해야만이 요금의 차이를 구할 수 있죠. 그죠. 그럼 바로 구할 방법이 없느냐. 별법 있다. 그죠. 그 뭐냐. 이익의 차이는 결과 여기에 고정제조간접비가 원가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그 차이잖아. 그죠. 그래서 고정제조간접비 중에서 기말에 남아있는 거 생산량분에 생산량에서 판매량을 뺀 거 재고량만큼 그래서 생생판만큼 이익의 차이가 생기더라. 요 생산수량이 1000개고 판매량이 700개 여기저기 크죠. 그죠. 생산량이 크면은 전부가 크고 반대로 생산량보다 판매량이 크면은 직접이 큰데 우리 시험에서는 요게 큰 쪽에 한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판매량이 크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00개를 만들어서 1200개를 팔 수 있습니까? 1000개를 만들었는데 1200개 팔 수 있습니까? 언제 가능합니까? 그렇죠. 지난해에서 넘어왔는 이월성 기초가 있을 때 반대로 기초와 기말은 반대 현상이죠. 그때는 요쪽이 커져버립니다. 아시죠? 우리는 항상 전부가 크다 하시면 돼요. 그럼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식에다 대입하면 고정제조가 앉아 만원이죠. 만원에다가 생산량은 1000개입니다. 1000개 분에 1000개 파면 700개죠. 요거 계산 얼마 3000 나오죠. 요게 크니까 뭐죠? 전부가 크다. 어 전부가 3000은 크다. 답이 나오잖아. 바로 답이 나올 수 있죠. 그죠. 아셨죠 그죠. 요게 전부와 직접입니다. 우리가 전부와 직접은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하죠. 그죠. 직접을 다름을 뭐라 한다? 변동이라 합니다. 그럼 우리 시험에 실제 기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음 교재 한번 보세요. 요 583쪽 요 페이지를 좀 적어놓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할 때 좀 필요하겠죠. 그죠. 583쪽에 보세요. 1번 한번 봅니다. 1번 예 문제 뭘 묻는지 보세요. 묻는 말 이 영업이익은 어느 방식이 얼마나 크냐 물어봅니다. 그죠. 바로 이 대입하면 되겠죠. 자 묻는 말 여기다가 자 고등제도 간접이 한번 찾아볼까요. 고등제도 간접이 얼마나 와 있죠. 250만원 보이네. 그죠. 곱하기 생산량 몇 개입니까. 만 개 만 개 판매량 몇 개죠. 어 9천 개 얼마 25만원 전부가 크다. 정답 간단하죠. 그죠. 전부가 크다. 이런 식으로 아시죠. 그죠.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그죠. 4번 문제 4번 4번 한번 보세요. 청단위의 제품을 생산하여 700단을 팔았다. 다음 같다. 그죠. 단위당 제조원가 얼마냐 한 개당 제조원가라는 거는 단가 얼마냐 이 말입니다. 단가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전부 한번 보세요. 전부는 원가에서 좀 암기합시다. 그죠. 원가에서 4개 암기 직접 제로비 직접노무비 변동제조간접비 고등제조간접비 한번 더 해볼까요. 직접 제로비 15만원 직접노무비 7만원 변동제조간접비 3만원 고등제조간접비 8만원 33만원 천 개 만들어서 얼마 330원 그럼 변동은 직접 제로비 직접노무비 변동제조간접비 까지만 그죠. 까지만 25만원 나누기 천원 250 바로 암산이 가능합니다. 그죠. 2번 정답. 바로 이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7번 한번 볼까요. 7번 7번 문제 마찬가지 뭐죠. 전부원가계산과 변동원가계산의 이익의 차이를 구해보는 겁니다. 이익의 차이. 그러면은 바로 여기 대입해볼까요. 고정제조간접비 곱하기 생판 그럼 고정제조간접비가 그게 얼마 나왔습니까. 고정제조간접비가 거기 보니까 1800은 보이네요. 그죠. 1800 곱하기 생산량이 몇 개입니까. 예. 그 생산량이 몇 개. 900개네요. 그죠. 900개. 그렇죠. 900개. 판매량이 몇 개. 700개. 예. 얼마 나오죠. 400. 전부가 크다 하면 되겠네요. 그죠. 정답. 400. 아시겠죠. 그죠. 간단합니다. 그죠. 전부와 직접에서는. 그래서 그 8번도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8번 문제 한번 보세요. 8번. 신제품 A를 900개를 생산하였는데 단위당 변동비는 6천원이었다. 고정비는 4천이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예.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90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죠. 단위를 만들었는데 한 개당 변동비가 6천원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거 변동비잖아. 그죠. 이게 고정비고. 구분하면 아시겠죠. 그죠. 이걸 묶어서 우리는 변동비다. 고정비를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은 그게 지금 문제가 이겁니다. 그죠. 요게 변동비가 한 개당 6천원이죠. 그죠. 6천원. 예. 그러면 요게 한 개당 6천원이다. 요거는 한 개당. 고정비는 한 개 얼마? 4천이라 그랬잖아요. 문제가 주어진 것이. 아. 요게 변동비와 고정비 나눠놨다. 그죠. 기말 재고가 200개다. 전부 대신에 직접을 한다면은 기말 재고는 얼마나 변동할까요. 지금 문제가. 결국 전부에 의한 기말과 직접에 의한 기말이 얼마인지 알아보면 되겠죠. 그죠. 전부는 이거 다 하면 되잖아. 직접은 요거. 그죠. 전부는 한 개당 만원이죠. 기말 몇 개? 200개. 그러면 얼마? 200만원이겠네. 만원씩 200개니까. 그죠. 직접은 얼마? 요거니까. 200개니까. 얼마? 120만원. 무슨 말 잘 보세요. 전부 대신에 직접을 한다면은 요거 대신에 요걸 한다면은 200만원 대신에 120만원 한다면 얼마 감소? 80만원 감소된다. 80만원 감소. 정답 5번. 정리하겠습니다. 전부와 직접의 문제 나왔다. 전부는 원가에서 네 가지 안개 하자. 알겠죠. 직접 제로비. 직접 노무비. 변동제조간접비. 고정제조간접비. 네 개. 고정제조간접비. 고정제조간접비. 빼버리면 뭐죠. 변동원과 계산. 묻고서 한마디로 뭐라 한다. 변동비. 요걸 뭐라고. 고정비. 아셨죠. 그죠. 변동비와 고정비. 요소 네 개. 우리 앞 시간에 효전원과 계산에서는 뭘 기억해야 되죠. 가수가 임신했다. 가수 임신. 전부와 직접에서는 요거 네 개 안개 하자. 아시겠죠. 직접 제로비. 직접 노무비. 변동제조간접비. 고정제조간접비. 구분해서 요걸 다 하는거는 전부. 요거까지 한번 보자. 변동. 아셨죠. 그죠. 요래 하면은 우리가 한 문제씩 딱딱 정리 끝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기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요겁니다. 손익분기점 분석. 요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익분기점이라는거는 한마디로 뭐냐. 본전 분석이다 이겁니다. 알겠죠. 우리가 여기 말하는 손익분기점이라는거는 뭐냐 하면은 손실과 이익이 분기 나눠진다는 점. 정말 요걸 쉽게 말씀드리면은 본전. 몇 개 팔면은 본전이냐. 얼마씩 팔면은 본전이냐. 본전 분석해 보는거다. 그걸 우리가 손익분기점 분석이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손익분기점 분석. 이렇게 파트율로 끊어서 제가 지금 강의를 해드립니다. 표준원가 따로 했죠. 그죠. 전부원가 따로 했죠. 이제 다음 시간에 손익분기점 분석해 드릴겁니다. 아셨죠. 그럼 한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